바텀셋 바텀셋 나이스 켄켄 형 나이스 좋다잉 나이스 꿀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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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이거 애쉬 노프리긴 한데 애쉬 노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탐켄 디아트 복 받으실 거예요 지금은 일단은 한 명이 없는데 한 명이 누구죠? 메이플 BJ인 거 같은데 저는 지금 메이플 하면서 들어왔고요 나이스 롤상생이 안 온 거 같은데? 롤셰 BJ 혼자 저기 섀도우 복싱하고 있는 거 같은데 롤셰가 내맨타임 너무 재밌다는데? 가 볼게요 빨리빨리 그리고 이거 제가 그냥 파비지원금 100만 원 받았고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뭐 개인 도전 미션을 받든 아니면 뭐 맞벨이랑 몇 개빵을 하든 그런 거 자유롭게 갑시다 아니면 뭐 좋은데요? 대결 미션은 혹시라도 모르는 디도스 때문에 상영씨 그럼 우리 맞벨로 만만 볼까? 천 개 정해서 하시죠 다 똑같이 천 개 어때요 천 개 그럼 천 개 할까요? 다 천 개 하시죠 다 천 개 우리 아가 괜찮니? 응 아가씨 우리 아가는 괜찮아? 네? 우리 공사전생 아가는 괜찮니? 공사년생이야? 아 맞아 누가 공사전생이야? 코리아 공사전생이야? 와 미쳐 아가 맞네 아가 손이니? 자 일단은 우리 에펠로그씨가 선 에펠로그씨 선 에펠로그씨 선 아 저는 솔직히 1순위는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저는 투신 형님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진짜 감이 하나도 없다 진짜 자 그럼 우리 라데시 팀장님 잠시만요 10초만요 10초만요 저는 천천히 했으면 괜찮아 시간 많아요 저는 플레이 알겠습니다 플레이 플레이 나이스 샷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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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 더 탈게요 어 잠깐만요 그러면 미드랑 탐남은 건가요? 네 미드타 아니 같이 같이 야야야야 누구 할 건데 얘기를 좀 해봐 스댁이로 갈게요 어? 스댁이요? 스댁이장군 저는 당신의 롤력 믿습니다 저는 라만이 뽑겠습니다 유튜브에 미친사람이 봤어 유튜브에 미친사람이 유튜브에 미친사람이 NC 빨리 올려 아니라서 좀 애매하긴 해서 안 들었는데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어떤 리쉬 안했고 응 탑 리쉬 안 보인다 미드 푸시는 계속 밀리 좌반은 밀릴 수 밖에 없어 확인 탑 리쉬 했다 이 피 왜이래 탑 리쉬 확인 왔네 어플 네 와드를 쓰고 밀었어요 아 아 탑 리쉬 했다 이 피 왜이래 탑 리쉬 확인 응 퇴퇴 cos 흠 진짜 왜이런 야 좀 뒤에서 때려 야 뒤에서 때리라고 왜 나를 때려 이새끼가 뭐야 아이씨 알나 안 그래 댄는데 왜 나만 때려 이새끼가 아니 아니 나 좀댔어 아니 뒤에서 때리겠다 아 나 좀댔다고 야 이 좋아 야 이 시발레나 해볼래? 아아핳와핳 아 좃같애 형 아니 왜 나만 때려 저 자식 저거 레드? 나 뒤에 있는데 아잇 아니 다이브 좀 애매해 애매하지 아 이번 턴 탈격렙 이번 레이브 나 그러면은 탈리아 탈리아 질깔야 되지 탈리아 질깔야 되지 탈리아 질깔야 되는데 상자 나 지금 뛰고 있어 형 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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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탈리아 나 아잇 지금 아깥네 이거 8렙 찍히지 않나 네가 웨이브 다 먹었을 때 6렙 될수도 있어 나 플래시로 한번 찾아올 생각 해볼게 안되면은 그냥 여기서 집집고 나야 아 가끔 집값다 아 집값다 집값다 나도 집값게 이러면 안돼 상대비도 그 컨디션 그렇게 좋진 않아 이거 바위 이제 위쪽이다 슬슬 수찬이형 공들교당하고 조심해 튀어나올 수도 있어 집값다 올거야? 만만인 줄 알았어 나 실수 없는데 집에서 근데 이 씨발이야 나 폐작이야?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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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8블리 4디스를 박아 야 근데 막으면 진짜 실수여 어떻게 돼요? 아 피 팔았으면 풀어서 그런가? 어색 돈은 안줘 두시미형 아 미안 오케이 오케이 나 집값다 나 탑라인 하나 박고 내려간다 아 이거 미니끼는 턴이라 보자 보자 아 괜찮아 괜찮아 그 정도면 여기 빨아도 돼 잡긴 해 잡긴 해 나이스 나이스 아 쏘리 아 이거 아 괜찮아 해 한 조금만 해도 뭐 있어 안치고 있어 안치고 있어 안치고 있어 안치고 있어 바위 위치 좀 확인을 하면서 바위 여기 있지 않았어? 마지막에? 바위 올라갔어 바위 올라갔어 어 아 확인 확인 이거 우리 여기 쌍 난다 잠깐만 잠깐만 쌍 났어 쌍 났어 바드점 뒤야 와드 있어 뒤야 와드 있어 여기 탔다 나 애논 탔다 미다 아래 아 궁극 안 나와 대구자 이동네 아 어디 카이 줘 이거 바위 노고이야 바위 노고 아 얘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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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쌍이 좀 편하긴 하네 우리 아직 준비 안 됐는데 그니까 바위 바위 스테락이야 형들 이제 미드에 탈려 보이고 천천히 해야 돼 쟤네도 자리 잡고 있어 이거 이거 넘어오는 거 봐도 되고 미드 푸쉬 당한다 전령 깔았다 얘네 아 이거 할 거면 그냥 침에서 쌍 다 해야 돼 아 침에서 쌍 보자 모델 뒤에 있거든 이거 밀어낼 사람 없지 나 위쪽으로 갈게 내가 정면으로 부탁해 미친만 있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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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데 견제 모데 쪽 먼저 살짝 봐도 돼 모데 쪽 번호 살짝 봐도 돼 몰렸다 몰렸다 여이 엠바 가위나 본다 가위나 본다 장마씨 노플 라지 휡 빠지면 간다 여이 모데 뒤에 모데 먹긴 했어 먹긴 했어 모데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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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말씨 노플 모데노플 다했다 시발년들아 해봐 여기 다야? 너무 약한데 나 여기 모데노플 파이 높네 노플 야 못 빠지네? 파이한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안 되겠다 맞아 아 이게 아 근데 이거 케넨이 이렇게인데 못 이긴다고? 케넨 탈 조심 이거 나 미드에다 일단 전령부터 깍게 전령부터 탈게 천천히 야 케넨 조심해 케넨 조심해 여기 디테일 앞 조심해 아직 6000이긴 해 얘네가 급하다 얘네가 쳐야 돼 용 주더라도 싸운거자 용 줘도 돼 이거 한 명 데려가 줄래 그냥? 어때? 용 줘도 돼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원 진행해야 해 그 움직일까? 외진 언젠저는 이거 봐줄래? pregnant 다시 가 다시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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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거 같은데? 될거 같은데 바이 혼자? 바이 혼자 될거 같은데 이러면? 위에는 맞돌았어 라니시 야 리진 봐 리진 봐 리진 노플 리진 노플 QP에 QP에 리어야 라니시형 아가 존나 웃겨 아 진짜 어? 예?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미안? 아니 장난쳤어 한번 나도 나 탑으로 갈게 모드 노공일 때 바로잡자 이거 해야 되긴 해? 그래도 그냥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계속 해야 해 달려야 여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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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래? 모드 노공이야 죽었지? 나 타이브 치자 위에 4명 다 익히네 거의 한 명밖에 없어 일단 더 밀세약 해봐라 그냥 나 텔은 힙다 바텀 우리 싸우는 중? 우리 미드가자 미드가자 삭종일어봐 삭종일어봐 바텀 시간만 끌어봐 죽어 상관없어 바텀 셋 탱탱형 나이스 좋다잉 나이스 꿀템 나이스 잘했어 디테일 왔어 이거 애쉬 노플이긴 한데 애쉬 노플이긴 한데 나 너 혼자 아는 것 같고 아 이거 조금만 더 좋았으면 무빙 잘했으면 타는데 끊겼다 지금 끊겼다 지금 채 끊겼어 지금 채 끊겼어 바텀은 어차피 줘야될 것 같긴 해 미쳤네 야 아니면은 이제 용타이밍에 이제 여기 싸움 날면 다 스치안나 봐 볼래? 아래 죽이긴 해 별로 조심한 타임 애쉬까지 봐야되나 한 명마저 한다면 플립스 못 이겨 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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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오고 바이 오긴 했는데 천천해봐 천천해봐 야 밀부터 봐주면 안되네 이거 바이 오긴 했는데 이게 없어 얘가 혼자 들어오는데 여기 두꺼야 있네 아니 이게 잡을 띠기 없었잖아 까비까비? 걔들 못 살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될 때 근데 이게 내가 느끼기 이게 나도 못하긴 했는데 나랑 타고 바텀 주도권이나 타고 없이 게임 좀 이미 나 빠듯하고 느끼긴 했는데 나만 느꼈네 이게 정의란 힘있는 자기를 우선해 나만의 진실이 있어 저거 비가 묻혔네 저거 빈이 없었네 아우팔 먹어 볼게 다름이 오랫동안 안 먹네 다름이 위에서 아래야 미드 지금 주도권 없어서 들어가면 딱 써ic 아랫개 정도만 할게 레블랑 풀도 안 빠졌지 빠졌어 빠졌어 아 빠졌어? 아니요 상대가 더 빨리 와 왜? 예비 아직 안 돼 부포 노플 이거 생각은 안 나오겠다 이거 위쪽 발기 조심 죽었는데 와 예? 쏘리 쏘리 잘해봐 노플 나 턴 한번 나오긴 해 괜찮아? 갱보는 거? 와드 없어? 와드 없어? 와드 없으면 나 한 번만 차릴게 아 내 위치 보고 빠지는 분 줘봐 올게 풀 빼긴 할게 오케이 여기까지 이러면 나 갈게 아 빨리 피스는 거 보니까 탑에 있나? 그냥 오다니까 아 아 좋다 그럼 아드 이거 내 미끼로 하나 저만 없는데 미드 텔 쓰고 오자 나 상대의 정글 들어가볼게 한번 싸우고 좀 멀긴 한데 나 이제 미드 풀 돌아 쓴 아 미포 노플 자 가는 중 두신 형 필수 생각해봐 미포 노플 알리 노플 어 나 볼게 그냥 오케이 볼게 알리 풀도 없어 탈식도 없고 베리언 하나 미포 베리언 썼던 거 같은데 미포 베리언 썼어 잡을만 할 때 르블랑 이제 출발 여기 미포 베리언 미포 베리언 아 안되겠다 이기 떼 떼 떼 아 르블랑 풀 조심해 아 퓨럴 풀어 퓨럴 풀어 퓨럴 풀어 퓨럴 풀어 나 이번에 캠프 좀 비운 다음에 바탕 한번 더 와볼게 자르마 아직 궁 들고 있는 거고 더 펜 안 쓴거 같애 이거 미포 베리언 나이스 모루구나 다음 해기를 빠르게 밀고 아래쪽 모닝 쳐줌 좋고 잘하면 붙었어 야 템 안 사고긴 했어 이거 어 그니까 나 좀 때릴게 어 좀 때릴게 예 쭈욱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저런거 나 이거 친만 더 끊을게 그냥 시간 서로 틔우면 그냥 손 납두자 인정 반짝 박았다 이거 나 공 10초 나 공 10초 알리도 팀 많이 빠졌고 이거 모르거나 푸쉬하고 와봐 그냥 계속 시비 걸어 보자 여기 있어 알리 궁이 있는거야 이거 칼리 궁 있으면은 칼리만 집 갔다 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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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빡 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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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갔다 올 생각해라, 나 궁클드 있어가지고 그냥 알아서 할게 우리 직강 자르반니 한 번 봐줘야겠다 어 칼리 높이긴 해, 야 이거 훅 칼리를 봐야돼 뺀다 뺀다, 얘네도 싸워 나 공있어, 나 공있어 형 페르치 못 찍어요 나인드, 오오오오 쟤가 죽었는데? 아니, 이거? 오오, 기모티 기모티 자르반니 돌았을 거고 자르반니 안 보이긴 한다 아, 때렸어 야, 텔 탔다, 텔 탔다, 텔 탔다, 텔 탔다, 텔 탔다, 텔 탔다, 르블랑 에, 르블랑, 르블랑 나도 가는 중, 나도 가는 중 자르반니에, 자르반니에 뭐야 이거 나한테 공 쌌어, 자르반니 공이야 사안파도 되겠는데 야, 모르가, 모르가 모르가는데, 모르가 야, 이거, 이거 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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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보 안되나? 아, 되겠다 고구마 르블랑 노플이야, 르블랑 노플 아트 노플 아트 노플이야 아트 노플이야 하이제 안 나온다 해야될 것 같은데? 이걸 못 잡아? 아, 이성 비싼 거 먹긴 했다 그래도 먹긴 했거든? 저기, 근데 너무 빨리 분신에서 풀려가지고 일단 가는 중 미드 2차 밀려고 하는 거 야, 이거 르블랑 타고 왔냐? 미드 2차, 미드 2차 아, 야, 이거 2차, 2차 한 번 막아보자 아, 현역, 현역인데 이 사람? 아, 집값다, 디테일 가능한 기네 아, 사탑을 안 돼 아, 사탑을 안 돼 이거 싸우자, 디테일을 그럼 박아줘 아트, 텔 없는 거거든? 오른쪽으로 빠진다 나, 텔 탈 수 있긴 해, 지금부터 아, 알리부터 뺄게, 알리부터 아, 텔 탔다 아, 죽을만 미포 노플이야, 미포 노플 미포 미포 노플 미포 미포가 줘, 미포가 줘 나한테 어그리쳐 끌리게 해 아트, 텔 해봐, 해봐, 해봐 나 궁 있어, 종이가, 나 궁 있어 나 상관없어 써줄게, 해볼래? 아트, 첫째 오케 다른 오케, 사람한테 너 뿌리야, 너 뿌리야, 너 뿌리야 자, 바로는... 아, 안 따 아, 바로는 안 돼 자, 나 깔아붓고 라인부터 갈게 아, 그냥 한 라인 더 해야지 아, 나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아, 나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모르가나도 붙었고 루플랑 피 한 반, 반 피? 이거 위쪽으로 어, 차르반, 차르반, 차르반 차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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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르반 차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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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르반 차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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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르반 끝까지 물게, 끝까지 물게 될 것까지 물게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죽었다, 죽었다 이거 발전온은, 해야될 것 같은데? 아, 이거 봐볼게, 이거 제가 보이면 쏠게, 이거 나도 집 한번 찍을게 이쪽 뭐로 가나? 빼야되요 아, 시발, 나, 잠깐만, 이거 울렸다 아니요? 네, 번호는 생각해야겠다 뒤엔 없고 말아라, 그냥 아... 제가 집 안 갈게 집 안 갈게, 집 안 갈게 집 안 갈게, 집 안 갈게, 집 안 갈게 던져줘, 아니면 네가 나갈래 던져줘, 네가 나갈래 아, 내가 먼저 나갈게 네가 나갈게, 그냥 이거 아니, 반응 중이야 잘 봐야되게, 잭스 오면 해, 잭스 오면 아, 일부러 가야되, 이거 쌈 봐야되, 쌈 봐야되, 천천히 나가자, 이거 확인, 확인, 확인 아직 이거 리셋 안 했는데 다시 치는 거 어때? 리셋 안 했는데 러블랑, 러블랑, 러블랑 러블랑 위쪽에 푸킹하는 거 두심 먹으러 어느 쪽으로 하자,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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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미리 찢어줄게, 네가 알아서 맞어 미리 찢어줄게, 알았어 먹었어, 먹었어, 쌈봐, 쌈봐, 쌈봐 안 빠지면서, 빠지면서 잭스 쪽, 잭스 쪽 위에 러블랑은 살짝 받을 수 있어 잘 봐, 아직 안 나왔어, 잘 봐, 아직 안 나왔어 아, 확인했어 이쪽 받을 수 있나, 위에? 우리 여기 받을 수 있어? 봐줘 집 찍자, 집 찍자, 집 찍자 집 찍어도 속도 될듯? 확인했어 위치는 계속 찍히고 있어서 눈치보긴 할 거야 최대한 내가 나랑 노틸이 이거 미디차 갈래 그냥, 이거 미디차 가자 그냥 여기 러블랑이 있거든? 여기 러블랑이 이쪽으로 때린다 이거 얘네 이쪽으로 온다 러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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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볼게 이거 닫자 타블랑 안 탄다, 타블를 올려면 돼 타블랑은 데 타블랑은 데 타블랑은 데 타블랑은 데 나 피 없어, 나 피 없어 나 먼저 빠져, 나 먼저 빼 나 궁 없어 못 빠져, 못 빠져 아 러블랑 오 Hamburg인데? 러블랑 없으면 상대에 참가가 없잖아 막 이렇게 냈んだ 거나? 롤랑만 그거고 나머지는 다 비호고 그렇다고 비 해고 가 괜찮은데? 네 저건 어디 가고 있어 아래 봐줘야겠다 아plain 탈취고 탈취고 적6 В'f temporarily 현 0x可能 현 0x 현 0x 현 0x 현 0x 현 0x 현 0x 다 오자 다 오자 흥분하지마바 비틀 러블랑 모르겠어 지금 안된다 그것도 안 돼 여기까지 네페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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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더 오면 봐줄게 노플이야 노플이야 일단 첫째 해보자 어 여기서 한번 끊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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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빼는거 봐야돼 일단 나이스 형 나이스 형 개피 나이스 형 개피 일단 봐줄래? 살짝 봐줄래? 봐주기 좀 빡세 어 야 끝까지 뭔데? 이거 살짝 봐줘라 어 킬 너무 아깝다 이거 안되나? 안 돼 안 돼 할게요 할게요 일단 야 이 노플 일단 몰아 놓을텐데 되냐 이거? 봐보자 한번 해보자 어 괜찮은데? 아 죽어요 죽었어요 일단 미친놈인데요 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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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더 오면 봐줄게 더 오면 봐 더 오면 봐 노플이야 노플이야 거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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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줄래 이거? 나이스 볼만 볼만해 볼만해 에 가라돌리면 진다 자르반 가라돌리면 져 노플 버리자 이거 노플이긴 한데 그냥 버리지마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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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한테 딜을 하지 나이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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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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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지마 버리지마 굿어 씨발 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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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면 아름 사릴테니깐 바론씨가 빡쳐가 주라 아냐아냐 나 지금선 없는거야 이거 깡으로 해볼게 깡으로 해볼게 아 알아서해 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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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가능하긴 한데 버려야겠다 안 날아갈게 나 가는 중 안하는 중 뭐래가 나 죽은거야 끝장 끝장 그럼 울리면 안돼 바론만 막을만한거 같아 바론 테리 써서 막을만하고 이거 미드 탓이 나갔자 러블랑 러블랑 어 조심해라 알리프라 없는거 아 너가 쓸쓸한 리드 러블랑 인지 집 도착했을거야 러블랑 러블랑 집 도착했으면 집값바로 아니다 싸움 하지마자 그냥 우리가 바로쪽으로 틀게 치고 있고 얘네 나 좀 말다 형들 러블랑 피좀 까놨어 나 한타 지금 존나 세긴 해 얘네 지금 이거 수찬이가 미드 리드하고 우리가 칠까볼까? 우리 둘이 치워볼래 칠만해 나 이거 세거든? 이거 잘해봐 아직 궁 안 돌았고 치면서 살짝 다 벗기거든 우리 어차피 피 안 깎이거든 나 어차피 미드 안죽어 이거 슬슬 싸움 가도 되겠다 아 저 갈렸어 갈렸어 거기만 조심해봐 우리 괜찮다 여기 다 있어 여기 다 있어 이거 수찬이 다 보네 이거 자르만 부터 벗기 직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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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아따 자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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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찬아 더 안 돼 미푸 안 할래 자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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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밥게 안 돼 수찬아 우리 자르만 할게 안 된다 여기 넘어가는 거 봐봐 넘어가는 거 이큐 넘어가는 거 이포 잡았어 이포 잡았어 더 해도 돼 더 해도 돼 안 움직여 안 되면 여기까지 안 되면 여기까지 오블랑 포킹하는 것만 조금만 조심해봐 나 집값다 퇴해볼게 집값다 퇴해볼게 너희 둘이 쳐봐 너희 둘이 쳐봐 알아서 할게 안다 얘네 우리 세 명만 보이는 거 알아 얘네 땡강 부리는 거 여기 시야 있네 버스 해봐 버스 해봐 나 이거 스테락이라서 어차피 한 번에 안 돼 이거 나 알아서 찢을 테니까 삼천쯤에 알아서 찢을 테니까 니가 알아서 맞어 미리 쓸 거야 같이 안 쓸 거야 이거 찍고 쌈바 찍고 쌈바 알아서 알아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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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나이스 좋다 나이스 나이스 좋다 빨리 일로와 나이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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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야 되긴 해 우리 이거 이긴 거 아니야 이번 턴에 좀 세게 잘해보고 잘해봐 이거 그냥 더 할래 상대 정글 상대 정글 상대 정글 상대 정글 이거 한 번 더 할래? 이거 미포까지 아니 없는데 라인 돼 이거? 라인 된다 돼 돼 돼 이거 다 같이 들어올만 해? 나 풀로 들어가야 돼 리퍼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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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시 있어 플래시 있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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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털 탈게 르블랑 맞을게 르블랑 맞을게 르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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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견제하고 있어 해봐도 돼 해봐도 돼 르블랑 상태 안 좋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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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울이 찢어 소울이 찢어 대단히 터뜨려 대신기 나이스아 터뜨려 10세 타 우리 초반에 만 타시면 이길 거 같아 아 나 초반에 멘탈 안 와 수현이가 너무 잘해줬다 잘했다 아니 이거 내가 이거 잭스 안에서 게인 졌어 레일톤 이런거 있으면 무조건 내가 볼 때 너가 쟤보다 잘해서 그냥 그냥 니 약간 너무 초반 그거 하지마라 잘한다 알겠데 아니 그러니까 야 근데 속박맞고 EQ 써지는데 왜 안써? 안되나? 우리가 속박맞고 잘해봐서 EQ 나갈텐데 아 돼? 아 그럼? 뭐야 EQ 있었어요? 그 위에서 걸렸을 때? 네 아 지랄하지마 나 거짓말 하지마 나 대찌 아니 선임력만 된대요 선임력만 된대요 아니야 아니야 그냥 해도 되잖아 속박은 이어지는데 속박이라서 그냥 EQ 쓰면 될거야 아 아 아 나도 무단하면 그냥 내가 키리 할 것 같은데? 아 인지 박으니까 여기 좀 넓게 보이기도 아 나 여기보다 여기가 나? 아 중간에 보이니까 좀 양옆으로 다 보이더라 아 아 여기서 나올 수도 있겠다 안나가네 형한테는 그냥 약간 스펠 힐 쓰는 느낌으로도 할게 내 레드 스타트일 수도 있어 내 레드 스타트일 수도 있어 이쪽에 안보이.. 야야야 스타트 스타트 보인다 이거 나 그냥 지금 뛰어가지고 칼부 정도 막아줄게 세지 보이네 아니 왜 이거부터 먹냐 여기서 썸 날거야 여기서 썸 날꺼야 여기 와드 되있나봐 여기 와드 되있나봐 나 레벨 낮기네 푸시랑 어 여기 와드 되있나봐 상대 그거다 그만 이거 나 살짝 싸울게 지금 못하기만 할게 라인부터 해봐 라인부터 해봐 그 대신 항상 카르마 갈 수 있는 거 생각하고 아 갑자기 광타 없잖아 세조안이 이거 라인전 해 라인전 해 제디만 살짝 봐주면서 살짝 싸움 걸렸고 내가 먹었어 세조안이 3렙 아니야 어 3렙 아니야 뺏고 거기까지 짜오 어디간거야 나 이거 싸울게요 라팡 일단 다이브가면 계속 나와요 라팡도 강탈이 있는거 같은데 내가 위로 움직였어 싸우는거 많은거에요? 네 싸울거 싸울게요 포장댈게 이거 포장댈게 이거 포장댈게 있어 끊어 아 또 왜 빠졌어 싸웠습니다 못먹었습니다 아 진짜 나 배쌍 아이 진짜 젊은 놈이라 나 칼부 없지 좀 안빌리면 베스겠다 애드 이 디나다 이걸 칼부 먹고 아래캠프해야지 이거 흔들리지 마라 이거 제리 집같지 제리 완전 개피야 오프야 이소오플야 이소오플 나만 집찍을게 나 살짝 레드만 서리할게 도기만 해주면 좋아 이거 세주 무조건 아래쪽이다 세주 무조건 아래쪽이야? 아래쪽이야 아래쪽이야 이렇게 피 많이 갈렸어 뛰었을수도 있어 보인다 보인다 죽을만한거 얘 와드 했어 나를? 아니 아니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볼게 왜 점프 빠지면 보인다 아 점프 빠진거야? 안 빠졌어 안 빠졌어 지금 갈게 지금 갈게 지금 갈게 형 천천히 와 천천히 와 나머지 할게 하나 좀 상조격부터 봐봐 이거 많은거 같았어 이거 라인 좀 대충 쳐놔가지고 나이스 라인 냅둬 라인 냅둬 겸치 같이 먹으면 그냥 짓가야돼 이거? 어 밀어야될거 같은데 아니아니아니 틀다간 같이 먹게 여기 바텀 더 갈려고 바텀 말아설 수 있으면 그냥 올라가는게 나왔네 바위기 살짝 체크만 해줘 체크만 바위기 정도만 따볼게 지금 바텀 쌍은 걸리고 지금 바위기만 빠지자 이거 쌈 보면은 쟤리 내려온대 쌈 열린데 쟤리 약하기지 지금 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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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빨리 죽을게 빨리 죽을게 내가 좀 욕심냈다 이건 쟤면은 나 빠진거 없긴해서 싸우고 괜찮아 나도 내 혼자 첫 코 코긴 해 첫 코 없어 이거 하면 안되는데 쏘리 이러면 나 카드 피가 없어 나 바텀 바로 뛰어올게 지금 가자 바이브 바다가 그냥 슈퍼 한번 치는게 나올수도 나 뛰고 있긴 해 위치 봐 바이브 보면 그냥 길게 보자 가는지 가는지 세조 공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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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왔어 나 왔어 와 와 아 이 중신형 이런거라 나 공하고 세조하니 공 슬슬 덜만 하긴 하거든 상대 밑에 틀 빠졌고 여기서 자리 잡고 그냥 펜상한테 그냥 그런거 쳐주지 말고 치지 말고 그냥 펜상한테 펜상한테 왔다 이거 빠질게 빠질게 한번 칠상한테 싸우면 안되 살짝? 이제 메가나라야 메가나라 빠지고 하자 이제 메가나라 빠지고 하자 메가나라 빠지고 하자 아 이런거 오케이 메가나라 지금 방이야 안 밀리고싶은데 가는 중 가는 중 형 이런거 해야 돼 해야 돼 나이스 갈게 갈게 아 잡아갈게 아 나 끝이야 끝 끝 끝 끝 한번 빼 한번 빼 제리 제리 궁 끝나고 제리 궁 끝나고 오케이 오케이 다시 들어갈게 다시 들어갈게 어 카라가 풀판 없대 이거 좀 싸게 이거 세조하니 살짝 위로 뛰고 있어 형 이제 이제 나온다 어 드립을 해봤잖아 그 세조 궁 있는거야 세조 궁 있는거 나 왔어 나왔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거 빠지긴 했다 아 시비 걸어오네 시비 걸어오네 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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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조부터 세조부터 러플 러플 네 네 에비 차라리 이래서 바텀 땅굴이나 이런거 한번 펴는게 나을수도 바텀 땅굴 이즈 풀스펠 아니야 그럼 나 이쪽으로 내려가볼테니까 한번 보자 그럼 그럼 나 이쪽으로 내려가볼테니까 한번 보자 직간줄 알긴 하거든 다름없고 여기 많이 있으면 하여 타워치는거 말고 각 없으면 하겠다 어 타워치면 보자 그러면 어 그냥 어차피 우리 사람이 모이고 세조 노플이다 야 이거 직간줄 알아서 살짝 나올수도 있긴 하거든 난 살짝 띄워볼게 지금부터 살짝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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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플 있을거야 야 이거 넘어간다 그쪽으로 넘어간다 넘어간다 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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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이 쏘리 쏘리 미안해 바텀 터 아 오케이 이번에 좀 쳐도 되나 아 좀 쳐도 될 것 같아 아 근데 참 뭐해 아 가긴 했어 아 가긴 했어 아 슈발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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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셀 수 있었는데 야 아 아는 천만 해도 뭐 얘네들 이즈 성황 많이 안좋아 얘 지금 브라마는 어떻게든 끌어먹으거든 오케이 오케이 자 할게 여기 싸움 날거야 아 슬슬 오줌 해볼래? 이거만 먹고 갈게 박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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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여기 페넬 찍긴 했어 한 번 못살아 죽었다 이거 이거 터지나? 이거 이거 천천히 아 카르마나 앞으로 들어야 돼 무조가 앞으로 가야돼 무조가 앞으로 세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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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돼 세전이 봐야 돼 무조가 앞으로 아 아 카르마 카르마 풀 몰라 이거 홈웨이 바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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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야돼 밀린다 이거 카르마 노플이다 카르마 노플 나도 아렘보빙이라 아마 얘네 안 오긴 할거야 이거 깨고 탑 1차로 이럴 생각하는게 이거 때리는데 이거 어? 부르는거 아니야 저거 야야야 나를테리 나를테리 이거 보면서 타 트웨이가 가서 아 일단 나간거 같거든 싸움은 거 얼마나 하면 싸움 보자 그냥 죽어 심바 죽어 심바 죽어 심바 죽어 심바 죽어 심바 치니까 쳐버리네 나 벌렸어 일부러 아 천천히 봐 천천히 봐 앞나임부터 앞나임부터 나 끝이니깐 끝 할만하거나 할만하거나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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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래 해볼래 들어갔어 좋은데?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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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노플이야 이즈 노플이야 이즈 노플이야 아직 이즈 받았어 해봐 이거 해봐 이거 카르마 혼자 해 카르마 자불만 하지 않아? 나이스 잘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내가 방금 이거 나르노플 아 짜고 아래 짜고 아래 짜고 아래 좀 멀어 많이 멀어 많이 멀어 자 무조건 먹어 먹고 해 먹고 해 버스트부터 리헌네 수만 생각해야돼 아 이거 리본과 잡자 이 병신 얘 부터 얘 부터 아 빨린다 천천히 천천히 빨린다 전천히 빼면서 빨리 빨면서 빨리 빨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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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돼 빼야돼 수몰더 높을 아 이게 이렇게 되네 아 이게 이렇게 돼? 아 너무 아쉬운데 5대1이 나다고? 아 이게 빨리 해보면 따라 안 좋겠네 일단 가비 아 여기까지 다음 메이브는 니더우면 보고싶어가지고 그냥 아 위에 뛰고 있어 이거 버벅까지 살짝? 위로 올라가나 보고 나이스 나이스 쎄쎄쎄쎄쎄쎄쎄쎄쎄쎄 나이스 가면 쪽 시작해서 내가 한번 올라가서 심장은 나가있어 잠깐만 살짝 살짝 나는 좋다고 생각해 할만해 할만해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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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봐봐 한 번만 아 뭐야 우와 플래쉬를 줄로 쓴 비전을 줄로 쓴다고 이X? 종환 되면 나 이거 수바를 받아줄 수 있어서 이거 후웨이만 안죽으면 돼 세즈공이 아 세즈공 없어 나 왔어 나 왔어 야 이거 이거 비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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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되겠다 앞에만 부터 앞에만부터 때려볼게 때려봐 때려봐 내가 지금 나를 나를... 나를 배가다를 없다 제리 미드타임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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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나를 보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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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비전 없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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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바로 건드리면서 오케이 젤이 노플, 젤이 노플 난 세주랑 모르는 거 아니야 세주정을 못 먹으라 여기서 나 살짝 봐줄게 이거 나 기다려줄게 나 뒤에 있어 앞에서 라인 하자 라인 박자 이거 이번 라인하고 바론 치자 나 이쪽 살짝 나 세주 레드에서 이제 간다 노플이야 저 노플 바로 치자고 나 이거 투스마라서 그냥 2층쯤에 바론 박아보자 이거 형 그러면은 2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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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웬만하면 질 멈춰 그럼 2층에서 할거면 2층에서 써줘 2층에서 써줘 이러면 마크 했다 먹었어 먹었어 얘 노플이야 노플이야 나 더 갈 수 있는게 전 귀게네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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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타타인데? 수찬 오지마 그냥 수찬 오지마 방금 웨이브 온거야 랑칸 박을때 말해줘 아 그럼 너가 알아서 호응해 타웨이브 들어간다 다음에 나 그냥 수찬이 자리 잡을테니까 그냥 박자 이번에 나 제리 쪽부터 먼저 바라볼게 이거 이지 대리 대리 풀있다 야 이거 씨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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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볼까? 이즈 더 풀? 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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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세졌어 아 이거 하지마 더 빨리 더 빨리 다시 갔어요 일단 아이씨 나 반응 좋다잉 나 다행이다갖고 이즈 카르마 둘 다 풀 수 없어 이거 제리 휠 아직 1분 야 까고 있긴 한데 위치 좋은데 얘네 내 시야 모른다 얘네 내 시야 모른다 제리 봐봐 제리 봐봐 나 딜라인 볼게 아 나 괜찮아 나 딜라인 볼게 나 가야니야 가야니야 이즈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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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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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스 감사해요 와 어 수낙이자구 막 뭐야 아니 근데 시야 없던데 어 시련도 수낙이가 아니래 맞잖아요 형들 굿 아 내가 아니 게임이 편했어 아래가 아래가 쉬우니까 나도 파인밖에 안하잖아 아 아 야 잘 때렸어 잘 때렸어 천천히 잘 때렸어 저 동로 왔어요 저 저 동로에요 자 무한이 물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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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인 받으면 잠시만요 베리가 리브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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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굿바이 굿나잇 굿바이 굿나잇 아 개혈반하다 진짜 다 살려줘요 화가 화가 주체가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 라인전 W 한번 실수나가지고 홀만렸네 박두신 1경기 지고 긁히더니 갑자기 각성함 아 근데 근데 솔직히 이 경기는 근데 진짜 잘하기 힘들던데 내가 잘할 수도 경기는 쉽지 않았어 아니 그니까 첫 1대스가 약간 그거였고 두 번째부터는 1대스를 우리가 맞추고 갔어야 되는데 맞아맞아 나도 약간 너무 날먹할라 했다 맞아맞아 너무 약간 날먹했어 아니 근데 쟤는 안싸면 오히려 게임이 더 안돼 한 번씩 싸야네 아 그니까 쟤는 한 번씩 빼줘야돼 아 근데 한 번씩 배설해야돼 아 진짜 쟤는 배설욕이 심하기 때문에 한 번씩 싸줘야돼 감사합니다 저걸 욕하면 안돼 저게 맞아 게임은 안그러면 그냥 답답해진다니까 아 근데 이게 욕하는거 아니야 상관없는데 아니 아니 난 너를 그거 난 맨날 아 좋았어 좋았어 난 그거 리스펙하잖아 난 항상 제가 메모장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자 네 두 번째 판은 두 번째 판은 아니 싸울게 쟤 밖에 없긴 해요 아니 나 두 번째 판 범인 범인 너랑 나야 근데 어 쟤랑 나 세 번째 판 범인 라만 저요 저요 제가 못했어요 세 번째 판 인정할게요 아니 잠깐만 세 번째 판은 당신이 저를 망가뜨렸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라만 플러스 라데시 형이긴 해요 아 진짜 라만 플러스 라데시 라데시 형이긴 해요 아니 나 아니 근데 아니 라데시 형 그렇긴 하다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먹고 이렇게 아니 본인이 봐봐요 진짜로 딱 왔으면 따이브 살짝 가지고 긴장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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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세주가 칼날부터 했으면 그냥 포션만 사와서 텔 찍긴 했을 거야 나도 근데 뭔가 갑자기 어 세주가 갑자기 저걸 붙으면 내가 병신 아니냐고 갑자기 뛰던데 아 아 아 아 아 갑자기 똥필이가 갑자기 날짜 없음 날짜 없어 진짜 그런거 뛰었어 아 근데 님들 더 할거임 나 쩌트면서 한번 해보고 싶긴 해 네 그럼 단판 네 단판이요 아니 안 섞고 그냥 하자고 아 괜찮대요 안 섞고 그냥 해요 그냥 하자 안 섞고 그냥 하자 안 섞고 그냥 하자 왜 왜 왜 섞는 게 나한테 섞고 짜는 거 아니었어 섞고 섞고 정글 바꾸면 안 돼요 어 어 어 바꾸려고요 정글만 정글 바꾸죠 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케이 정글만 바꾸고 가면 가보자 정글 바꾸죠 아 저 싫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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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려요 그냥 쟤랑하네 안 말리게 할게요 안 말리게 알았어요 그럼 안 말리게 좋아요 좋아요 내몰지 않겠습니다 알았어요 좋아요 어 쟤랑 말리게 이대로 가요 나 진짜 정글만 바꾸봐요 저희 나 진짜 정글만 바꾸고 가죠 야 이 클레드 시발새끼야 니가 할 말이야 근데 뭐요 혼ster 쟤랑 요거